3분이면 끝난다니까 바삭 치즈 토스트 입니다 식빵 2장 체다 치즈 2장 잼을 준비해 주세요 식빵에 한쪽 면 1장에 한쪽 면만 잼을 발라주세요 그 위에 체다 치즈를 2장 꼭 2장 올려 주셔야 합니다 버터, 버터, 바다, 나는 바다가 좋아요 식빵에 바깥쪽 면만 구울 겁니다 이때 불은 약불로 해주셔야 하고요 약간 노릇해지면 덮어주세요 그리고 약불로 앞뒤로 바삭하게 구워주세요 강하게 하면 타니까 약불로 소리 들리시죠 바삭한 소리 밀크가 최곱니다 이제 구운걸 옮기구요 잘라 볼게요 아 기대된다 아 보기 좋지요 치즈가 잘 녹았어요 경건하게 시작합니다 맛있어 보이죠? 아 바삭해 아 진짜 달콤하고 바삭하고 고소해요 맛있네요 정말 맛있네요 아 맛있어 아 행복해 구독은 사랑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